전체 리딩 하기 전에 감독님이랑 이렇게 셋이 먼저 뵀어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처음 그냥 이야기하는 대본은 못 읽지 않고 그냥 서로 인사하고 대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나눴었는데 그때 먼저 와게 됐거든요 저보다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네 그냥 그 제가 어릴적 보고 자랐던 그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네요 자 다시 아 오늘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이 안나잖아 와우 먼저 와계셨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정말 그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정말 와 아 저 구독자와 좀 아이가거든요 그 처음 들어가자마자 찬이 용접 같다고 해주세요 네 그 이렇게 그 청바지를 입고 계셨는데 굉장히 정말 예쁘셨고 아름다우셨고 그래서 되게 막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눈도 못 마주치고 이렇게 친해지고 저는 수영씨를 처음 오게 군대에 있을 때 데뷔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렬하게 이상이 나와있었고 캐스팅이 결정된 걸 들었고 어 제가 그전에 만나기 전에 들었던 건 작품에 임하는 자세가 누구보다 열정적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 그 기대감을 사실 좀 하고 있었죠 실제로 뵙을 때 촬영하면서도 그렇고 찍을 때 거기에 대한 몰입도가 정말 엄청났어요 그것도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일인데 그런 마음을 쏟는 일에 굉장히 집중한 상태여서 어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진영 역할을 하면서도 한 번 더 확인 experiences 예 뒷 뱈